1분 신춘 건강, 오늘 여러분의 편안한 아침과 함께합니다. 오늘은 가슴 운동을 준비했는데요. 벌어진 가슴을 모아주면서 업을 시켜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. 같이 해볼까요? 편안하게 바닥에 앉아주세요. 양손을 가슴 앞에 협정을 해주고 어깨는 끌어내립니다. 내 팔과 내 손은 같은 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. 양 손바닥 서로 밀어내는 힘을 유지하고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오른쪽을 천천히 밀어내세요. 주의하실 점은 양 손바닥을 서로 밀어내는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. 이때 두 세월 정도 유지하고요. 힘을 들이 마시고 내쉴 때 반대편으로 천천히 밀어내세요. 자극이 오는 곳에 집중해주세요. 마시고 내쉴 호흡에 반대편으로 밀어내고요. 내쉴 호흡에 반대편으로 밀어내세요. 마시고 내쉴 때 반대편으로 밀어내세요. 내 복부 힘을 강화해주고 어깨에 더 끌어내릴 거예요. 이 동작을 좌우로 각각 15에서 20대 정도 반복을 하십니다. 이번엔 팔꿈치와 두 손바닥 붙여내고요. 그 상태에서 어깨를 끌어내리고 숨을 들이 마시고 내쉴 때 팔꿈치를 어깨 높이 선상까지 쭉 끌어올려줍니다. 이때 유의할 시점은 내 팔과 손끝이 일찍 선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. 양쪽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천천히 천장으로 쭉 끌어올려주시면 돼요. 내 가슴이 조금 더 모아진다는 느낌으로 내쉴 호흡을 조금 더 손끝이 천장으로 쭉 끌어올려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